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갈증을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빠르게 빠르게 핑퐁핑퐁 릴레이로 여러분들께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야심차게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꼭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또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서두에 약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매일매일 10가지를 꼭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시간을 늘려서 준비를 했으니까 두 분도 시간에 맞춰서 꼭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어떤 종목 될 스피드 종목 10 5개 5개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화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 5가지입니다. KCC와 삼성전자, 서울옥션, CJ제일재당,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이 차용주 소장의 픽이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5가지 종목도 보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현대일렉트릭, 아이진, SK바이오사이언스, 효성OMB 이렇게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죠? 이 10가지 종목을 보시고 아 내가 이 종목 사고 싶었던 건데 관심 있었던 건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그 종목에 조금 더 궁금한 점들을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면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댓글이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그 종목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종목 소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도 다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잘 가고 있는 KCC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C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건자재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몇 가지 요소를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실리콘 사업부부가 이익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부분들 별로 편차가 좀 있었는데요. 실리콘 사업부분들이 이익을 좀 많이 나타내면서 KCC가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나타내는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뒤에 이제 CJ제일재당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특히 KCC 같은 경우 도료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량이 지금 뭐 달릴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라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가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원가에 대한 부담을 판매가로 전의가 판매가를 높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다행스럽게도 건조제 부분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페인트를 쓰는데 만 원 주던 거를 만 천 원 준다라고 해서 규모로 10%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일단은 먹는 것은 한번 고민해보죠. 만 원짜리가 만 천 원이 되면 먹는 건 고민해보지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원가를 판매가로 전의하면서 이익을 여전히 구사했다라는 게 KCC의 이번 강한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차영진 소장님의 종목은 KCC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KCC는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KCC에 대한 설명이셨습니다. 시간 맞춰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종목, 황윤석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기술 투자를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똑같은 창토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나스닥 상장 추진이 되면서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기술 투자는 8%, 그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6.4% 정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관련 주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 투자가 14일 날 실적 발표로 앞두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천억 이상 나온다. 사상 최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창토사, 벤처 창업과 관련된 일자리 관련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시세가 아주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일론 머스크가 SNL이라는 라이브 쇼에 나와서 비트코인, 앞으로 도지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허슬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락을 하지만 이제 창토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신장될 것 같고요. 특히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지난해 매출이 500% 급증했고 영업이익이 300%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창토사들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나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종목들은 지금 잡아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황윤석 전문가님은 창토사들을 좀 잘 살펴보자.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 중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오늘 꼽아 오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차영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린님이 차 소장님 파워를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 파워를 들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죠. 삼성전자를 제가 설명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전자 갈 겁니다. 일단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같은 경우 더군다나 특히 오늘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나 빠졌고 삼성전자를 필두리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인데 혼자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8만 원 깨지겠느냐 저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8만 원 깨지면 산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8만 원 깨지면 팔아야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삼성전자를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121 리동편을 만나는 구간이 8만 원 선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이제 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지지 못하고 떨어지느냐의 관건이죠. 따라서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모멘텀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지금 지난주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리포트가 바뀌었습니다. 2분기 때 10조 대 영업이익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공격적인 증권사는 3분기 때 13조 영업이익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장기간 횡보한 이후에 이동평균선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지금 8만 원 초입에서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하다. 그러면 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 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진 소장님이 파워풀하게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삼성전자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오히려 7만 원이 깨지면 이것은 정리를 해야 할 타이밍이다. 8만 원이 깨지면 8만 원이 깨지면 오히려 이것은 정리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게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삼성전자에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니까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풀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그 다음 황윤석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현대 일렉트릭이요? 현대 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죠. 그런데 모기업인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룹에서 전기차 또는 에너지 거래 그다음에 솔루션이라든지 신재생, 전력 충전 이런 쪽에 그걸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이 신사업 쪽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신사업 쪽에 진출한 성과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매출과 연결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분기 매출은 3,807억인데요. 한 1.5%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한 추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175억인데 영업이익은 상당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일단 흑자로 전환됐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수주와 해외 수주를 보면 해외 수주는 주로 중동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 쪽에서 보면 2억 3천만 불 정도를 수주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배전기 또는 회전기 등의 판매가가 인상된 효과가 매출에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본격화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일렉트릭은 일본 상으로도 보면 이제 일본 고점을 돌파하고 살짝 눌림목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추경 매수보다는 저점 공략하는 게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해법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관심 있는 분들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하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숨가쁘게 릴레이로 종목들을 알아보고 있는 사이에 자, 오늘 또 실적 발표하는 종목 중에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SK텔레콤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3,888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한 3,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사이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는데 예상보다,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온 3,888억 원의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거의 30% 가까이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4조 7,800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7% 넘게 전년 동기 대비에서 매출도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SK텔레콤의 주가는 일단은 지금은 큰 반응은 없습니다. 현재 1% 정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2% 가까이 하락하다가 지금 1.26% 하락하면서 3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SK텔레콤의 실적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이슈가 나오거나 컨퍼런스 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차용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셔서 꼭 가보셨으면 한 회사입니다. 어디죠? 서울옥션입니다. 부동산도 하시고 주식으로 돈을 버셔서 그림도 하셔야죠.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1분기 실적들, 지금 웬만해서는 1분기 실적들이 좋지 않다면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렇게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옥션 시장이라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 않겠는가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온라인 부분들로 빠르게 변화를 해서 온라인 경매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도 강의를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추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온라인에 대한 감들이 많이 익혀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재테크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대거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션 시장에 가면 저도 이제 구경삼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가격, 수십억 대의 그런 미술품들이라든지 경매품들은 어떻게 보면 광고성으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보통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가 주로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옥션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A라는 제품을 100만 원씩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동시에 불렀다.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그럼 온라인이기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 경매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쉽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언택의 수익일 수 있겠네요. 서울옥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이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다음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지금 아까 설명해 주셨던 현대일렉트릭 이재익님, 셀린님, 해나님이 현대일렉트릭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야겠다라고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뭔지 궁금합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진입니다. 어제 상한가 종목인데요. 아마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아마 자체 개발한다라는 것 때문에 상한가 갔었고 지금도 아침 시초가에 급등했다가 지금 많이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지난주에 노쇼 물량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1차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에 혈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는 mRNA 방식으로 백신입니다. 그래서 접종률, 예방률을 보면 mRNA 백신인 모더나나 화이자는 90에서 95% 정도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60%에서 6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로 보면 최근에 아이진의 경우는 최근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장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전일상한가 종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이 나오면 지금 이런 급등주들이 만약에 미국의 조정이라든지 시장 조정 분위기가 길어지면 그대로 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일상한가 종목을 쫓아가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을 대응하는 전략은 장중의 저점, 시초가 밑에 정도에서 잡아서 고점에 매도하는 전략인데 거래량을 잘 체크하면서 들어가신다면 단기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진, 일단은 급등이 나온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했을 때 짧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셨는데 아프거나 하신 건 없나요? 이게 궁금하네요, 저는. 네,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장님은 백신 안 맞으셨죠, 아직? 저는 지금 노쇼 된 거 예약 걸어놨습니다. 아, 예약하셨어요? 아, 예약 걸어놨습니다. 아, 다들 하셨구나. 방송인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저도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제가 뜨끔했네요. 자, 그러면 빨리 무마하기 위해서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종목은 CJ제일대당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대당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다양스러운 것은 앞서 KCC 같은 경우 적자 사업이 흑자로 전환된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CJ제일대당은 전부분에 걸쳐서 실적이 상당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집콕이라든지 특히 미국에서 있어서의 완성업체를 인수한 것들이 고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쪽을 통해서 비비고 만두를 미국 시장 점유율 1위까지 끌어올렸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CJ제일대당이 이러한 어떤 간편식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약 바이오 상태로 진출을 하기 위한 그러한 교두부적인 바이오 사업 부분도 상당히 실적이 고무적인데요. 전 사업부가 이렇게 고무적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KCC와 다른 점이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판매가로 전의하기가 식료품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대체제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만두를 먹을 때 CJ제일대당과 다른 타사 만두를 먹을 때 가격이 좀 있다면 굳이 입맛을 따지시는 몇몇 분 제외하고는 가격이 싼 쪽으로 손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 제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한다면 원가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좀 조심스럽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속에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CJ제일재당에 대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종목 이야기하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휴젤의 실적이 조금 전에 또 공시로 올라왔습니다. 휴젤의 1분기 영업이익 294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214억 원 정도였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역시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139% 증가한 거의 140% 증가한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잠정 영업이익입니다. 연결 기준. 이러면서 휴젤의 주가가 일단은 조금씩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휴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승으로 좀 전환됐네요. 0.37% 상승한 19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휴젤 실적과 주가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황윤석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번째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최근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계속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죠. 그래서 상장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데 하여튼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이 1,127억 원 그다음에 65% 정도 증가한 수치로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537억 47%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하면은 이제 대부분이 CMO로 생각하시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 생산이라든지 CMO 쪽에서만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나온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때 공모자금 1조 2천억이 그대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지금 대부분이 이제 CMO, 코로나 백신만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도 공장을 증설해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A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 보면 CMO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 주권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꾸 이제 글로벌 쪽으로 생산기지를 높여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전망까지 황윤석 전문가 함께해 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찬용주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 이어서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면 현대차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가 좀 뒷받침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자동차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현대자동차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이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아이오닉5가 현재 지금 예약 대기 상태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상당히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또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기아차의 EV6도 예약 대기 상태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이 현대차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들 때문에 자동차 주들의 상승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에서 이런 새로운 모습들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모멘텀을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시간을 충분히 남겨두시고도 현대차 갈 거다. 삼성전자 가면 현대차도 간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황윤석 전문가님의 종목은 뭘까요? 효성 OMB입니다. 효성 OMB요? 제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급등하는 종목이라든지 테마주를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의 조정 분위기와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테마주로 최근에 급등했었죠. 그래서 과열 예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효성 OMB는 과거에 비료 때문에 농협 계열의 유기질 비료 납품업체인데 비료 사료 이런 것 때문에 대북주로도 한때 각광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팜 사업을 추가했는데요. 지금 보면 적자 기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실적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테마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 보면 차트상으로는 단기 매집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제 거래가 줄여야 되는데요. 이제 추경 매수는 자제하고 선수들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만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효성 OMB 역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까지 황효석 전문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가지 종목을 모두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마지막에 약간 서두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10가지 종목을 모두 좀 소개해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맹어클럽 황효석 전문가 그리고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